여러분, 검정고시라고 들어보셨죠? 검정고시는 학교에 입학 또는 졸업 자격에 필요한 학력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국가고시입니다. 검정교배는 테스트크로스로서 표현형이 우성인 개체의 유전자형이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보기 위해 열성 순종 개체와 교배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황색완두가 있습니다. 완두의 색깔은 황색이 녹색에 대해 우성형질입니다. 표현형이 황색인 완두 간은 유전자형이 라지와이 라지와이 일 수도 있고 라지와이 스몰와이 일 수도 있죠. 라지와이 라지와이처럼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것을 동형접합이라 하고 라지와이 스몰와이처럼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이영접합이라 합니다. 대립유전자가 동형접합인 개체를 동형접합자 순종이라 하고 대립유전자가 이영접합인 개체를 이영접합자 잡종이라 합니다. 가의 유전자형은 무엇일까요? 가의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열성 순종인 녹색완두와 교배해 보는 것이죠. 이것을 검정교배라 합니다. 만약 자손에게서 모두 황색완두만 나온다면 가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 라지와이 라지와이입니다. 그런데 자손의 표현형이 황색 대 녹색이 1대1로 나온다면 가의 유전자형은 이영접합 라지와이 스몰와이입니다. 우성인 개체의 유전자형이 순종일 경우, 즉 라지와이 라지와이일 경우에는 이 개체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속에는 모두 라지와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정교배 시 자손은 모두 우성형질, 황색완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성인 개체의 유전자형이 잡종일 경우, 즉 라지와이 스몰와이일 경우는 이 개체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라지와이 스몰와이 두 종류입니다. 따라서 검정교배 시 자손에게서 우성형질인 황색과 열성형질인 녹색이 모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양성 잡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둥글고 황색인 완두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중에 한 가지겠죠. 이것을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와 교배했다고 합시다. 자손에게서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이 1대1대1대1로 나왔다면 이 개체의 유전자형은 양성 잡종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이고 완두의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체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알 스몰와이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알 스몰와이 네 종류였기 때문에 검정교배 시 자손의 표현형도 네 가지가 1대1대1대1의 비로 나왔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